장난감 나는 오늘 김식ctions 이하면 이제 누구든ç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오늘 learn 솔직히 얘기해줘 우리도 궁금해서 그래 솔직히 핵물에 가면 수통에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줘 그거 마시라고 그 염보라고 이거 채운다고 딱! 야! 4조 훈련건들 그 힘들세! 그 기억이 나 기억 다 풍미터 그거 지금 딱 올라오는 거야? 이거 입고 살았던 게 딱 떠올라 그때 힘들 수통에서 먹어서 먹을 때 그냥 물었으면 좋겠는데 소금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에휴 평양 능력 먹다 이거 먹을까? 세상 맛있네 대상 맛있네 그런 말 하거나 합니까 말을 하더라 먹고 나면 아 이 맛이에요 이랬잖아 근데 지금 먹으면 이런다고 우리가 이런다고 드시면서 사람들이 먹는다 맘에 이 돼지 새끼들아 맘에 이 돼지 새끼들아 야! 개끼들아 기적이 차고 왔나봐 기적이 차고 왔나봐 기적이 차고 왔나봐 기적이 차고 왔나봐 내가 그 정도는 어디야? 기적이 차고 아 목지bles 뭐 꾹 눌러봐 뭐 큰 기쓰 이런 거 있나 큰 기쓰 큰 기쓰 목지 빼고 얘기하라 목지 빼고 얘기하라 내 목지 빼고 얘기하라 김민호 씨는 벌받는 중인가요? 뭐게 지금? 나는 원래 스타릭스에 꼭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. 이게 원래 뒤에 고무줄을 덧대는가? 원래? 아니 원래 그냥 치워낸 거 아닌가? 아니 아니 좀 한 번만 보여줘. 아니야. 아니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고무줄을 하나도.